네 친구들 저희 이어서 후반부 즉 오답률 탑5에서 1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32번 친구입니다 이제 슬슬 오답률이 좀 높은 친구이죠 이제 EBS 기준 66% 친구인데요 아마 이 친구는 쌤 개인적으로는 내용 이해는 사실은 빈칸 뒤에 읽으면 그냥 했어야 했을 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정답 선지에 있는 요 뭐예요 have no choice but to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 표현을 좀 몰라서 틀리는 게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자 가볼게요 32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첫 문장 꽤 깁니다 꽤 긴데 그렇게 뭐 중요한 부정표현 내리표현 그런 건 없어서 뭐 가볍게 키워드만 잡는 느낌으로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긴 문장인데 막 중요한 표현이 없는데 이거를 무슨 말인지 막 여러 번 읽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판단하며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가볼게 자 우리 커먼스에서 일반적인 통념적인 이해는요 우리 도덕적인 어떤 스테이러스 지위에 대해서 근데 altruistic 각조에 있죠 이타적인 행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confirm to 뭐예요? 순응하고 따릅니다 how most of us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지에 순응하고 따릅니다 근데 해석을 해도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타적 행위의 도덕적 지위에 이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논문의 어떤 제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 이타적인 행위 얘기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얘기네 정도 하는 키워드만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얼마나 딱 읽고 이 문장을 얼마나 처리할 것인가를 딱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어? 이 문장은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인지하고 조금 더 봐야지 조금 더 처리해야 되라는 판단을 a, b의 시그널들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가볼게 다음 문장 자, we tanted and offended 우리는 이제 굉장히 offended 불쾌해질 경향에 있습니다 불쾌해지는 거니까 로직은 약간 무슨 느낌? 피 느낌이시고 tend to 통해서 혹시 이제 뭐하는 경향 즉 통념 조금 a 쪽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언제 불쾌해지냐 자, when? 누군가가 혹은 사회가 결정해요 우리한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should be given away give away 하시면 이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나눠줘야 되는지 즉 약간 도덕적 책임, 의무에 대해서 사회에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해 라고 역시 누군가 강요하면 화나 안 나? 안 나죠? 아, 미쳤나봐 나죠 그렇죠? 안 나면 보살이야 그치?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치? 자, 즉 우리는 adult 다 성인이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권리가 있어 뭐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 혹은 뭐 돈적인 거, 자금적인 거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본인이 꼭 그걸 사회에 환원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래야 저리라 어? 너 돈 많이 벌었어? 이만큼 네 라고 할 그런 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음 문장이 이제 뭐 보는 순간 이 앞에 있는 게 로직 A로 확정되죠? 옛 네모 채면서 하지만 별표 쳐야죠 이 순간 거의 이 시점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부분이구나 이해하시고 별일 없으면 이 옛 앞에가 로직이 A 통념이고 이 뒤에가 이제 로직 비필제가 한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인터뷰 해보면 우리 이타주의자분들은요 특히나 known for making the largest sacrifice 가장 큰 어떤 희생을 한 분들이죠 어떤 희생인지 알 필요 없으니까 우리 네 시점에 넘어가주면 자 이 문장의 주어가 이제 Arthruist 이타주의자분들이고요 주어입니다 동사가 지금 다 잘 수식을 묶어주니까 동사가 뭐예요? assert인 거 잡아주시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반대를 주장합니다 또 잡아주면서 정말 무조건 이 앞에 있는 게 A 즉 아니 누가 나한테 도덕적 의무지라고 이래저래 하는 거야? 하는 게 A쪽 반대를 주장한다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면 이미 B가 그래도 도와줘야지 도덕적 책임 의무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미 올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뒤에서 이 B를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가볼게 자 지금 이타주의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타주의 A, B의 개념을 뒤에서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Oregon donors 누구예요? 장기 기증자분들 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인데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서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위험에서 구하려고 목숨을 내놓은 그죠? 위험에 무릅쓴 그런 어떤 시민들은 분명히 리마커블리 놀랍게도 컨시스턴트 뭐야? 일관됩니다 인데 이 뒤가 이제 좀 구문이 극혐이에요 자 우선 미 컨시스턴트 인하시면 어디어디에 일관되나 인데 자 인 동그라미 자 첫 번째 어디에 있어도 일관되냐 바로 인 데어 익스플리시트 디나이요 어떤 익스플리시트 뭐예요? 명백한 명시적인 디나이요 부인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 이타주의자들이 긍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부정어니까 그것은 네모 쳐야 돼 즉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우선 부정하는 로직 A 개념이구나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 부인하고 사람들은 not A 지금 친 거니까 뒤에 법비도 나와야 되고 어떤 그 두 개로 나눈다라는 표현이 지금 SLS에 있는 거 파악하시면서 뭐뭐 애도 역시라는 뜻이죠 뒤에 보시면 또 이제 인이 보이시면서 지금 컨시스트 인 첫 번째 1번 두 번째 인 네일 어스런스 2번 이렇게 지금 병렬야 되는구나 우선 파악해줘야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인은 부정 not A였고 두 번째 인은 in their 어스런스 뭐야 확신 보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하시면서 이 뒤에는 이제 이타주의자분들이 긍정하신 내용이구나 B 파트구나 라고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구문과 로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지 그치 또 중요한 파트겠죠 자 A가 뭐냐 이타주의자분들은 뭘 부정하냐 바로 그들이 어 내가 뭐가 들려고 하이 프레이즈 프레이즈 뭐야 칭찬받으려고 내가 응당 deserve 칭찬받으려 가치가 있어가지고 한 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쵸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디에 있어가지고 확신에 있어가지고 일관되냐 바로 that anyone in their shoes 조금 이제 또 회화체 표현 나왔죠 자 in their shoes 묶어줄까 자 대띠의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in one shoes 하면 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여서 그 사람의 입장이 내보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있던 누구라도 should have done 예 should have pp 구문 열심히 했나 이제 보통 외우죠 그쵸 should have pp 뭐 뭐 했어야 했다 라는 게 되겠죠 그쵸 정확히 같은 걸 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해서 should 자체에 이제 로직 비의 개념이 좀 들어있는 거야 약간 의무해진 느낌이죠 지금 이미 아 a 쪽에 이제 칭찬 praise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 b에 이제 should가 들어왔다면 이미 여기서 약간 이제 의무해 느낌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 그치 이거는 아직 못 잡았어도 뒤에 읽고 잡아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될까 자 이 어려운 데 잡았으면 잘한 것이고 여기서 못 잡았어도 뒤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역시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돼 가볼게 3문장 to be sure 물론 it seems that 보입니다 우리 더 more 나온 순간 역시 구문 열심히 했으면 무슨 구문이에요 더 비교 더 비교 구문인가 시작하시고 더 more 주어동사 더 more 주어동사 뭐예요 더욱더 오모할수록 오모하다 우리 키스타트 구문편에서는 이 친구를 로지지컬 프레임 파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과 표현으로 분리하고 있죠 즉 원인이 더욱더 누군가가 얼트리스틱 예 이타적일수록 더욱더 이타주의자 친구들 즉 이 문장은 이타주의 얘기 로직 비 얘기가 되겠죠 이 친구는 주장해요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뭐라고 자 that 뒤에 보니까 they have done no more than 자 no more than 가볍게 네모 쳐볼까 왜 부정어와 비교급의 결합이니까 너무 중요하겠지 이 뒤에 있는 거 이상하란 게 아니야 이 뒤에 있는 거 이상하란 게 아니야 아니까 보통 이제 외우실 때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많이 외우시는 건데 자 anyway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에게 expected 기대된 거 그 이상하란 게 아니야 즉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한 것 뿐이야 불과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 문장이 또 중요한 이유를 근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왜냐 자 콧 맞추고 보니까 last가 있네 사실 이 친구가 뭐 각주급은 아닌데 친절하게 좋습니다 last가 뭐래 뭐뭐하지 않도록이래 즉 in order not to in order not to인데 어쨌든 뭐뭐하지 안토록이니까 기본적으로 긍정어야 부정어야 부정어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이 친구도 여기 뒤에 있는 거 이상하란 게 아니야 이거 하지 않도록이니까 사실상 또 무슨 부정 이중 부정이니까 우선 중요하다고 우선 인정해 먼저야 그러니까 이중 부정과 강조 고문이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로직 B 필자의 중요한 개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 구문이죠 뭐 이중 부정과 강조 고문 그치?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피하지 않도록 이거 이상을 한 거 아닙니다 이걸 한 것 뿐입니다 아니까 이 last 뒤에 있는 중요한 개념인 뭐 도덕적 의무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최종적인 B로 잡아주시면 아 이 B가 바로 예 오블리게이션이구나 라고 아까 슈드해서 잡았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라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B를 끝내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조금 A, B 대립적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B가 의무라면은 그죠? 이제 A 개념도 항상 대립적으로 좀 끌어내면 좋아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국어력이 좀 대면 꼭 하시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시험 보실 때 계속 거의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A, B 대립적으로 사과하면 너무 좋아요 도움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 의무의 일반적인 반대가 뭐야? 응? 자 군대는 뭐야? 군대 군대 의무야 그치? 군대 의무 초딩, 중딩 교육은 뭐야? 의무야 근데 고등학교 교육 뭐죠? 의무 아니고 선택이죠 네 혹은 뭐 의무 감옥이 있고 선택 감옥이 있고 그치? 그래서 쌤에게 들어오는 것은 이 A가 지금 약간 선택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와 뭐 selective 이런 게 되겠죠 선택적 이런 거 그치? 해야 한다 책임 이런 거지 자 다시 이제 빈칸 보시면서 아 빈칸 친구는 이타주의가 주장하는 B 즉 의무이다 라는 거가 나오시는 건데 이 친구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1번에 have no choice but have no choice but 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해서 즉 이 친구가 뭐라고요? 뭐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야 자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외우게 해드리면 이 but 친구는 약간 이제 해석이 except 친구로 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또 이중부정의 의미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 to act as they did 그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의무였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1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 뭐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 또 끌고 와서 한 두 개만 챙겨볼까 첫 번째 이제 cannot 표현들이야 그래서 이제 cannot but 동사 원형 하시면 이 친구도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통 표현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cannot help ing 하시면 또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 굉장히 뭐 이 친구들의 변형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 두 개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 오케이 자 선지 볼게 선지 지금 잘 냈어요 선지 잘 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니까 친구들 지금 1, 2, 3, 4, 5번 중에 2, 3, 4, 5번 중에서 지금 약간 A 쪽으로 상정을 하고 맞는 선지가 뭐야 즉 칭찬받으려고 두 개 몇 번 2번에 돈 받으려고 4번에 다른 사람의 어퍼레이션 감사 받으려고 이거 A로 되게 한 거 보이셔야지 그러려면 과연 네가 이 지문 읽으면서 이 denier이라는 이 부정어의 반응했는지 항상 부정어 대립어 부정어 대립어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야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3번 남았는데 둘 중에 3번 그런 결정을 내린 걸 후회했다 뭐 이런 거 골랐으면 뭐 내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뭐 따지면 반대 그냥 헛소리인데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위타주의자분들은 후회하지 않죠 했어야 한다니까 반대인데 너무 헛소리라 자 5번에 보시면 5번이 이제 조금 있어 보이게 반대로 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founded modal obligation 도덕적 의무 로딩 못 때려야 돼 B인데 B가 inapplicable 뭐야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부정 혹은 P로 본 것이니까 이 친구는 B를 또 깐 것이니까 얘도 지금 반대로 본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나머지 선지가 다 지금 반대 선지로 출제자분이 설계하셨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되죠? 정확히 A, B 반응하시고 잡고 부세요 되지? 자 그럼 32번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해보니까 좋은 얻을게 많은 친구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자 37번 대망의 37번 오답률 1위는 아니나 약간 생김새가 약간 굉장히 좀 욕하고 싶은 생김새이죠 총평태도 했지만 A달락의 but 그 다음에 B달락의 however C달락의 however 있는 순간 뭔가 읽기가 싫어요 쌤도 그래 쌤도 아우 이거 좀 또 너무 꽂네 이런 느낌이어서 뭐 읽기가 싫은데 1등을 받으려고 했으면 이 친구를 해줘야 하겠죠 근데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살펴보니까 넌 살펴보니까 그렇겠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모든지 그렇습니다 축구도 노래도 수능, 영어, 국어도 평소에 잘 보이는데 실전에서 안 보여요 연습 부족한 거지 뭐 그치 평소에 하던 거를 잘하려면 축구든 노래든 수능, 국어든 영어, 수학이든 간에 훨씬 더 많이 하셔야 실전에서 긴장되어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할 뿐이지 뭐 그치 자 37번 가볼게 주어진 글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에 혹시 중요한 뭐 중요 표현 부정표현 대리표현은 없어 가볍게 좀 읽어줄게 자 우리 히스토릭 아이디어스 우리 역사적인 생각인데 사실 히스토릭 하시면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생각이죠 그죠 정확히 히스토릭컬 하셔야 그래야 그냥 역사의라는 어떤 뭐랄까 그냥 객관적인 의미의 의미고요 뜻이고요 히스토릭 하시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니까 객관이 아니고 화자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주관이 들어가는 거야 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생각은요 뭐에 대해서 이 자연과 도시의 공간을 인티그레이트 통합하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생각은 find expression in 이게 하나의 뭐 수급 표현인데 그냥 우리 내추럴 프리덤 쓰면 좀 자연스럽게 해봐 자 표현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런 통합하는 생각이 여기에서 표현 찾아요 아 여기서 표현 표현 된다 정도로 쉽게 쳐주는 게 내추럴 프리덤 들은 친구가 되겠죠 그죠 자 다양한 해석 속에서 표현이 돼 뭐에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에 써가지고 아 도시랑 우리 자연 통합할까 요 아이디어가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대요 가볍게 정도 읽어주시면 돼 그치 뭔가 various 여러가지 의견들이니까 사실 쌤은 또 수능영어 독후여서 이렇게 수능영어 지문의 서두에 뭔가 여러가지 있어요 various variety of opinion 이런게 있으면 아 또 A 의견 B 의견 있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A, B의 시그널일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뭐 다 읽고 하면 또 까먹을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도시와 어떤 자연의 구분 통합 얘기죠 이 얘기가 또 사실은 소재 얘기 하나 23학년도 수능 38원 친구 이 친구가 흡사해요 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공원 파크랑 이제 다른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그런거 말씀드린 이유가 역시 이 3월 교육청 굉장히 평가원의 소재들을 많이 따와서 잘 낸 소재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 평가원 기출을 교역받아서 열심히 했다면 역시 뭐 현강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 많고 아 뭐 너무 익숙한 얘기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시 국어 영어 이런 어떤 익숙함의 느낌 아 또 이 얘기 이 느낌 무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5개년 열심히 해야지 아 귀찮으시면 뭐 하면 되겠어 귀찮으시면 키스로직과 키스 타입 하시면 네 기출 5개년 네 주요 문항 모두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가볼게 네 자 그래서 우리 어 자연과 우리 도시 통합할까 지금 요 자연과 도시 통합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B or C 가볼까 자 B달락 가보시면 당연히 하여바를 내놓쳐야지 어 C달락에도 하여바를 내놓치면서 아 이 질문 극혐이구나 나 이게 조금 지금 2등급 이하라면 나는 안 풀고 넘어가겠다 오케이 어려운 거 눈치 까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야 그치 네 돌아와서 자 하지만 이제 풀려고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요리해줘야지 자 하지만 우리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landscape urbanists 뭐 도시 경관 도시주의자 경관 도시주의자라고 할게 경관 도시주의자분들이 prioritize 뭐예요 우선순위를 둔다고 자 뒤에 over 동그라미 이렇게 어떤 비교 맥락에서 동사랑 over가 결합되면 요 over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 t h a n then 의미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도시 경관 도시주의 경관 도시주의자분들이 에스테릭 뭐예요 미학적 미적인 그 다음에 생태적인 걱정을 도선시한다라고 까요 뭐보다 인간 거보다 자 여기서 이제 언어감과 해석감이 확실히 있는 친구는 갑자기 하지만 비평가를 주장합니다 요 친구들은 이걸 중시한다고 인데 해석이 정확히 되고 언어감이 있으면 어? 얘 지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얘 의견 안 나왔는데 무슨 뭐 얘를 왜 까고 앉아 나와야지 까지 그래서 이 친구 키워드가 이 문장의 핵심 주어니까 또 키워드죠 아직 안 나왔는데 라고 키워드가 안 맞네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뭐 난이기 조금 애매했다고 쳐보자 좀 세모였다고 쳐봐 정확히는 키워드가 안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시달락 보셔야지 시달락 보시니까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뭐가 있어요 지시어가 있네 these approaches 네모 근데 요 친구가 또 이제 약간 그 뭐예요 지금 걸림돌이죠 무슨 얘기냐 이런 접근방식에서 사회적 정의의 역할은 꽤나 highly 꽤나 controversial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인데 이런 접근방식들 이니까 이제 그냥 대충 뭐 순서 강의만 들은 친구들은 아 이러한 접근방식들 앞에 접근방식이 여러 개 있어야 하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참 미안해 미안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언어라서 미안해 언어라서 미안한데 언어라서 무조건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접근방식들 앞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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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접근방식이 여러 개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가 많지만 항상 이 문과공부 언어공부는 경향성만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꼭 앞에 지금 주어진 글에 접근방식들이 없다고 탈락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접근방식들을 하는 순간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요 니 제가 해석이 뭐야 지금 이러한이죠 뭐가 아니고 이 이거 이 것 이렇게 딱 집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소위 브로드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가 맞으면 의미가 맞으면 의미가 맞으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좀 봐줘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주어진 글에 있는 뭐? 이 자연과 도시 통합의 접근방식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정의가 컨트러버셜하다 아 주어진 글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요 정도 있는데 하여금 하면서 그 여러가지 의견이 논란이 있다 정도로 P로 좀 바꿨구나 라고 이해까지 하시면 그럼 이제 시달락 오시는 건데 만약에 니가 역시 아직도 애매해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문장까지 보시는 거고 시달락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예를 들어 랜스케잎 어버니즘 하면서 드디어 경관 도시주의라는 키워드가 뭐 되고 있는 거 도입되고 있는 것까지 보시면 확실하죠 그럼 이제 요 친구가 여기 먼저 나와줘야 그래야 나올 수가 깔 수라도 있는 거지 먼저 등장을 해야 까든 말이나 하지 그치? 그래서 시달락으로 확정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자 제가 이제 순서 문제 풀 때 요즘에 요거 요 순서도 좀 그려드리죠 네 B or C부터 쌤은 먼저 보는데요 뭐 이러한 여러가지 얘기들은 왜 읽어서 보는지는 제 키즈 타입 순섭 강의에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달락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순서 문섭은 적어드릴까? 순서 문섭은 자 키워드 뭐 로직 뭐 지시어의 연결성 문장의 이 키 로지 연결성을 보는게 순서 문섭이야 순서 문섭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연결성을 보는건데 그 연결성 판단 기준이 키워드가 맞는가? 문장의 로직이 맞는가? 근데 보통 이 문장의 로직은 뭐랑 같이? 연결어랑 같이 물어보지 연결어랑 그 다음에 이제 지시어가 맞는가? 요렇게 세가지 보는거야 근데 지금 비달락은 주어진 걸 다음에 저 랜스케이브 어버니스트랑 키워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키워드가 안 맞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 시달락은 지금 these approaches 아 이런 자연 도시 통합하는 이런 접근 방식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유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바 앞뒤로 앞엔 약간 다양한 의견들 문제 없는 느낌 하지만 문제 있는 느낌으로 로직도 맞는 거 보시면 요 친구는 이제 로직과 지시어 요 두 방면에서 오케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달락의 키워드가 안 맞는 것을 시달락이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장까지만 보시면 아 오케이 안 나왔네 라고 확정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시달락 먼저 오시고 자 시달락 오신 다음에 여기로 올까요? 자 시달락 오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뭐 A달락이냐 비달락이냐 보시는 것이고 자 시달락 계속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이미 눈치가 빠른 친구라면 어 비달락에서 랜스케이프 친구들이 까이고 있으니 예 이 비평가와 랜스케이프 친구가 대립 되겠고 그죠? 그래서 먼저 나온 친구 우리 요 자연 도시 통합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의 친구들이 나오는구나 하시면서 우리 랜스케이프 친구를 이제 먼저 나온 친구니까 A 하시면 얘도 A이고 요 친구가 까는 이 두 대립 관점의 지문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가볼게 자 우리 A 친구는 최근 건데 요 친구는 That advocates 뭐예요? 옹호해요 뭐를? 바로 네이티브한 정말 네이티브 네이티브죠 그죠? 토종 네이티브한 서식지 디자인을 옹호해 그지? 다양한 어떤 정말 종과 경관들을 옹호하는 정말 A는 어떤 자연 그대로 정말 네이티브 자연을 옹호한 친구가 우리 LU 친구야 LU를 줄여야지 네 LU 친구야 그지? 요 친구는 정말 네이티브한 자연을 옹호해 그런 서식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A 단락이냐 B 단락이냐 A 단락이냐 B 단락이냐 인데 자 B 단락은 지금 이미 봤으니까 먼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A 얘기 나왔지 A 얘기 나온 후에 하지만 B가 A 깝니다 돼? 안 돼? A 나오고 하지만 B가 A 깝니다 돼? 안 돼? 되죠? 이쁘게 그지? 지금 B 단락 이쁘게 맞아 뭐가? 로직이 그지? 자 그런 대 A 단락 보시니까 너무 이쁘네 자 A 단락이 지금 보니까 자 멋 실패 자 멋 내모쳐주고 예 하지만 자 렌스케잎 어버미스 로직 뭐야? A 친구인데 하지만 A 친구들이 발견합니다 알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내모쳐볼까? 아 너무 좋네 여기 이런 디자인이 두 롯 내모치면서 자연환경을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다고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A 친구들이 이러한 디자인을 지금 안 이러한 디자인을 지금 안 좋아하는 상황인데 지시어 있으니까 쌤은 이러한 디자인에 체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이 비단락 마지막 그 다음에 시단락 마지막 어디에 있나를 좀 보려고 하거든 비단락 마지막에도 디자인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시단락 마지막에도 이렇게 있어 그런데 지금 시단락은 A가 이런 초록색 A가 이런 디자인 좋아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만 A는 그러면 지금 이거가 시단락 다음이라고 한다면 로직 무슨 디자인에 맞는 거지? A 디자인에 맞는 거니까 A가 A를 싫어해요 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의 지금 치매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모순이 일어나는 거 보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제 CBA로 거의 확정하시고 빨리 비단락 확인만 하면 돼 그죠? 이 디자인이 B인 것을 그래서 비단락 보시니까 아... contrast 네모 치면서 new urbanism B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도시 형태를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 친구인데 이 B 친구들을 누가 우리 하지만 A 친구가 누구를 이 B 디자인을 까는 형태 나오시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끝나가지고 A 단락이 정말 이 still부터는 거의 읽었으면 손해고 조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야 되죠? 그래서 이제 CBA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치? 자 아까 우리 B 단락의 이 over까지 좀 잡아주면 즉 landscape lu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미학적이고 조금 더 생태 즉 자연을 중시하는 것이고 우리 B는 조금 더 인간 중시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A쪽이 이제 미학적 aesthetic 단어 챙기시라고 일부러 영어 적는 거야 꼭 챙기셔 오케이? 그리고 미학적인 조금 더 ecological 그런 친구들이고 반면에 우리 누구? NU 친구는 new urbanism 즉 신도시주의 좀 되겠네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누구? 인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쁜 A, B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A, B와 어떤 지시어를 활용한 그리고 연결을 활용한 이 연결성 전환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된 문제라고 정말 칭찬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리해볼까? 네, 우리 시달락 오시고 시달락에서 봤죠? 시달락에서 저 Habituts 디자인이 A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A, 단락에 니 디자인스랑 뭐랑? 키워드 로직 지시어가 맞지가 않아요 그쵸? B단락 가시면 이쁘게 로직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CBA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자 조언도 순서 문제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네, 자, 34번 가볼까? 34번 친구 제가 뭐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문은 되게 흥미롭고 좋은데 우선 조금 일본어를 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생각도 들고 네, 거의 뭐 도움 안 되겠지만은 그치? 그 다음에 너무 그 빈칸 문장에 있는 빈칸 앞에 있는 얘기 뒤집으면 그대로 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예,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도 문제를 걸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열심히 한번 보자 자, 볼게요 되게 쌤도 일본어 공부하고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어 가볼게 우리 일본인들은 사용했어요 네, 툴해 아, 쏘리 미쳤나 봐 네, 지금 밤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네, 어? 정신차리고 네, used to have 네,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자, 일본인들은 어떤 색깔 단어를 갖고 있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오라고 한대요 쌤이 또 일본어 사전 가가지고 발음을 또 들어봤어 근데 이게 녹색과 파랑색을 span 범위에 이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네 그래서 쌤이 이해한 것은 청록색이 되거든 그죠? 쌤이 지금 여기에 빨간 물필을 떨어뜨린 거 신경 쓰여가지고 잠깐 죽고 올게 다시 왔어 자, 돌아와서 아, 청록색인가 봐 그치? 가서 가볼게 아오! 라고 한대 자, 다음은 바로 중요하네 뭐 내모치면서? however 내모치면서 자, 현대 언어에서 하지만 우리 아오라는 친구가 has come to be restricted 제한되게 됐어 대부분 이제 파랑색 음영으로 색깔로 조금 지금 제한되게 되었고 우리 녹색은 보통 표현되어 뭘로? 미돌이로 미돌이 아까 우리 총평태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미돌이 참 이름이 이쁘네 그치? 자, 아오랑 미돌이 아오가 파랑색 미돌이가 녹색 좋아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A, B인가 했다가 다음 문장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가 우리 traffic lights 뭐가 신호등이 들어왔어 설치되었어 이때 그리고 이 신호등이 당연히 어... 신호등에 있는 그... 녹색은 즉, 가세요 신호는 다 녹색이었겠죠 그죠? 다음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내모치면서 이 순간 또 항상 이런 역접이 있으면 이 역접 앞뒤를 구조적으로 구조를 크게 좀 보려는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커먼 밸런스 각주에 있죠 이런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너, 고, 라이트 가세요 라는 신호가 was called 에이 아오신구 예, 역시나 거의 파란색인 친구 그 신호로 불렸습니다 그치? 분명히 색깔은 그린인데 그죠? 근데 파란색으로 불렸어요 왜냐? 바로 세 가지 프라이머리 주요 색깔이 우리 일본 예술가 분들의 팔레트인 색깔이 바로 빨강 노랑 그 다음에 아오였어가지고 이제 녹색도 그냥 아오라고 불리는 거야 사실은 파란색이지만 그치? 자, 그래서 이 앞뒤로 살짝의 A, B가 생겨요 즉 실제로 선택한 것은 바로 아오가 되는 거야 원래 색깔은 초록색인데 즉, 슬슬 조금 머릿속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A 친구가 지금 미돌이 어? 정말 초록색이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신호등에 신호등에 트래픽 라이트에 고, 라이트 즉, 가세요 신호는요 바로 아오로 쓰였대 좋아요 약간 관습적인 거죠 네 다음 문장 The label out 우리 아오라는 꼬리표는 이런 초록색 신호등에 대해서 아오라는 꼬리표는 자, did not 가볍게 대모치고 Did not appear so out of the ordinary at first 처음에는 그렇게 평범한 거에서 벗어난 걸로 보이지 않았어 즉, 문제 있어? 없어? 없었죠 그죠? 왜냐? 자, 어쨌든 여전히 Remaining association associate A associate A with B와 A와 B를 연상시키다가 되겠죠 챙겨주시고 자, 즉 우리 아직도 아오라는 친구를 옛날에는 아, 뭘로? 녹색으로 인지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지 멋, 내 못 찾아서 뭐가 생기겠어? 문제가 생기겠죠 역시 또 이 앞뒤로 항상 대립적으로 크게 크게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over time, 뭐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차이가 아, 여기서 바로 A, B 잡아줘야지 저 벗은 중요한 A, B를 잡으라는 신호였네 녹색 색깔과 그 다음에 이 지배적인 의미의 단어 아오가 begin to feel awkward 그 차이가 굉장히 awkward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즉, 녹색 색깔은 기본적으로 뭐야? 미돌이인데 그런데 이제 단어는 지금 아오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이럴수록 갈수록 우리 아오는 무슨 색? 파란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청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색합니다 그치? 즉, 뭐하뭐에 지금 gap이 있는 거야 바로 실제 색깔은 실제 색깔은 color는 미돌이인데 그런데 지금 뭐가? word가 즉, 단어가 지금 아오야 그러니까 여기 이 gap에서 이 p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 자, nations that are less assertive 조금 더 자기 주장이 그런 강하지 않은 국가는 might have opted for 자, opt for 뭐야? 뭔가 선택하다는 거야 option에서 났기 때문에 자, 바로 덜 주관이 강한 주장이 강한 국가는 선택했을 거야 해결책을 그러니까 이거 왜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문제 발생이라고 했죠? 이 둘이 맞지가 않으니까 라는 ps가 섞여 있네 그치? 지문은 참 좋아 빈칸이 아쉬워서 그렇지 예 지문은 a랑 p에서 너무 잘 섞여 있는 너무 좋은 친구야 근데 빈칸이 좀 아쉬워 그치? 즉, 우리 이런 국가들은 아마 선택했을 거야 changing the official name of the goal light to midori 아마 a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꿨겠죠 요게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들 즉, others 정도를 해볼까 맥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other 국가들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우리 일본인들은 또 아니야 예 Japanese 그치? 예 우리 재팬은 아니야 요 친구들은 아마 미돌이 갔을 것인데 요는 계속해서 아오를 유지했겠죠 그래서 rather than 네모침에서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 자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이름 바꾼 것이 누구야? a죠 즉 뭘 따라한 거야? 현실 따라한 거죠 아 다른 국가라면 아마 현실적으로 녹색이 뭐니까 미돌이니까 현실을 따라갔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요 a 친구는 현실 그럼 반대 name 친구가 이미 비긴네 오셔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일본은 네 이름 택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그 후에 우리 goal light가 가세요 신호가 색깔인데 better correspond to 밑줄 제가 항상 현장관계에 중요하시한 친구인데 correspond to 뭐야? 어디에? 일치하다라는 앞뒤 관계를 이렇게 만드니까 중요한 거야 그치? 즉 아오를 선택을 한 거죠 그죠? 즉 name word name을 따라간 거네 그래서 name을 따라갔다라는 b 즉 현실이 바뀌어야 돼 우리 a 현실이 감히 예 이름에 맞춰야지 어떤 일본의 어떤 일본스러운 어떤 그런 뭐랄까 엄격함 뭐랄까 또 그런 고집이 보이는 그런 또 질문인데 그치? 예 그래서 이 b 친구가 이름이구나 잡으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빈칸 문장은 보고도 좀 이렇게 눈치를 좀 이렇게 까면 아 그대로 바뀐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 자 선지 좀 보시면 선지도 살짝 이제 반대쪽으로 거의 설정한 게 한 두 개 정도 보이는데 자 보시면 2번 친구 언어가 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던 걸 반영했어 어머 따봉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걸 반영해? 그냥 헛소리라고 해도 되는데 이 지문과 결부시켜 보면 그래도 틀리게 해야 돼 왜냐하면 아 그러면 우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건 뭐지? 녹색은? 미돌이야 마음속에 있는 초록색이란 말이야 얘가 그치? 그러니까 이제 a를 반영하지 지금 아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인데 현실에 반영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또 이 지문에 맞추면 반대쪽이야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한 이유가 이렇게 어떻게 봐도 틀리게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 우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틀리게 합니다 이해하시지? 자 3번 골랐으면 정말 글로벌 스태다드에 맞지 않는 학생이니까 안 돼 그치? 자 5번 해보시면 친구들 우리 가세요 신호의 색깔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뭐 초록색이 아니라 뭐 저게 뭐야 빨간색으로 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4번 해보시면 바로 우리 아우라는 단어 로딩은 뭐야? a, b b를 맨 한 게 바로 반대죠 예 b를 사용한 거죠 그치? 지금 정확하게 또 나름대로 출제자분이 평가원을 좋아하는 반대 두 개 off 두 개 쪽으로 설계한 것도 보셔야 돼 되지? 자 34번 네 귀요미 친구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31번 가죠 31번 네 다 왔습니다 힘낼게 내가 힘내야지 뭐 그쵸? 제가 항상 해설강의 때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네 31번 가볼게요 31번 31번입니다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31, 39는 오답률도 1, 2위인데 두다 그만큼 어떤 뭐랄까 어휘력과 해석력과 또 구문력 그 다음에 사고력까지 많이 요구가 되는 두 개의 문항 이어서 네 이 두 개까지 처리를 하려면 이제 많은 정말 공부가 필요하겠죠 물론 절평이니까 이런 좀 제일 어려운 거 두 개 버려도 일은 나오지만 그치? 열심히 하자 자 가볼게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가볼게요 자 첫 문장 대략 from about ages 8 through 16 8살에서 16살까지 에 걸쳐서 우리의 매뉴얼 매뉴얼 밑줄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손이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한자어로 손 수라고 하지 수동의 뜻이 있어 둘 다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으로 한 노동이어서 이 친구가 또 육체 노동까지 있어요 네 다 좀 연관되어 있고 알아두어야 하는 친구입니다 아니 우리의 어떤 손재주가 next story 각주에 있죠 네 has strengthened 강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eye hand 눈과 어떤 손의 coordination 뭐 쉽게 하면 협력이고요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협응이라고 하지 하면서 강화되었다 그냥 가벼운 S 문장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다음 문장 역시 handwriting 우리 손 글씨도 증가했어 훈훈한 S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게 중요해 다음 문장 그러니까 뭔가 P가 생기거나 A, B가 생겨야지 그치? 다음 문장 자 우리는 또 mastery 마스터 해버린의 이러한 언어의 메커니스 기재를 좋아 타자 S 얘기 다음 문장 살짝 로직이 생기니까 반응 자 다음 문장에 우선 로직 뭐가 보여야 돼 어? P가 보여야 돼 괜찮아? 자 로지컬 갭 논리적 갭이 보여요 P 얘를 제거하는 로직이 뭐야 S지 우린 점차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갭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버려 자 우리 내쉬 삽입 가볍게 묶어주고 넘어가면서 A 접속사 동그라미 잘라주고 뭐 하면서 정도를 해석하면 좋아요 그치? 뭐하기 때문에 정도 자 뭐하면서 intense preoccupation with the whole vision 전체 시각 시야에 대한 어떤 몰입이 give way to 양보하고 굴복하면서 총평대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이 이제 자 동의가 좀 생길게 어 give in to 그 다음에 어디에 양보하다 굴복하다 중요해 yield to 투다 당연히 어디 어디 애니까 명사가 나오겠죠 그죠? 다들 얘 양복하고 굴복하는 것인데 굴복하는 것인데 자 전체 시야 전체 시각이 점차 양보하고 굴복하면서 어디에 바로 정확성에 대한 논도도 몰두 몰입에 그래서 지금 어 누가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하면 앉아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되겠죠 난 이제 가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변화의 A, B야 즉 이 전체 시야 시각에 대한 몰입은 점차 사라지고 누구한테 양보한 거야? 정확성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A, B를 잡을 수 있는 이 표현력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걸 잡았다면 봐봄 자 A 친구가 지금 whole vision이야 어떤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각인데 그리고 이제 B가 correctness 뭐야? 정확성이죠 역시나 이런 친구들 평가에 너무 많이 나오는 A, B 개념들이어서 이미 약간 A, B 서로 대립적 사고 하면서 상호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 전체 반대말이 뭐야? 네? 일부 부분이죠 조금 미시적인 정확성에 조금 더 나이 먹으면서 지착하게 되네 라는 얘기고 정확성에 반대 뭐예요? 또 이쪽이 약간 부정확한 거죠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고 요쪽이 약간 괄호 열고 뭐라고? 좀 일부 부분 조금 미시적인 거 이렇게 조금 서로를 상호 대립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습관 참 좋아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 결과적으로 A가 B로 바뀌어서 그 결과니까 이 뒤 문장도 로직이 B 문장이야 우리의 글쓰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비컴 자 이 비컴 같은 경우도 참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실전에서는 잡 뭐 잡기 쉽지 않은데 참고만 하자 어쨌든 비컴이 뭐야? 되다야 되다 그 뜻을 모르는 친구는 없어 근데 어쨌든 되다라는 것은 뭐가 뭐가 되는 것일까? 이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죠? 변화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 친구도 아 지금 A가 B로 바뀌었구나 이런 얘기야 즉 점차적으로 컨벤셔널해지고 리터럴해졌다 아 리터럴 뭐였지? 문학이었나? 헷갈리든 뭐든 간에 우선 이 친구가 B인 건 돼야 돼 그치? 자 우선 뜻을 알려드리면 우리 컨벤셔널 친구가 이제 전통 혹은 관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리터럴 친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리터럴 리는 많이 알지 리터럴 리 뭐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친구가 말 그대로의 친구야 처음 읽고는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쓰는 게 바로 사실은 이 정확성 개념과 같은 개념이야 라는 좀 이해력이 필요하거든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 B가 자 이리 오시면 관습적이고 얘는 좀 한국어로 적을게 그 다음에 어떤 있는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하게 된다고 이렇게 적을게 자 그 다음에 빈칸이네 자 콤마 찍고 with an accompanying 뭔가 빈칸을 수반 하면서 정답 되겠죠 근데 뭐의 빈칸이냐 바로 스폰테니언이 각 즉흥성과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 뭐예요? 독창성인데 역시 이 순간 지금 되게 꼬여요 쌤도 꼬여요 정확성 관습적 글자 그대로 즉흥성 독창성 순간 아 좀 꼬여요 지금 너무 함축적 개념이 많아 근데 사실 이럴 때 총평 때 약간 팁처럼 들긴 했지만 어 이 독창성과 즉흥성은 that characterized our earlier efforts 우리의 이전 초기의 노력을 특정지였던 아 우리 이전 초기의 노력 즉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더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네 즉 어렸을 때는 지금 A였잖아 나이 먹으면서 B로 바뀐 거네 초기니까 조금 이 친구가 A인가 보다 그러니까 독창성은 좀 A쪽인가 보다 즉흥성도 A쪽인가 보다 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독창성 친구랑 정확성은 반대 개념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즉흥적인 거랑 또 관습적인 것도 또 반대 개념이 되고 즉흥적인 거랑 또 정확성도 반대 개념이구나 조금 더 이렇게 눈치를 채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팁도 좀 있다는 거 자 이제 A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A쪽의 즉흥성 독창성 그리고 지금 이 개념과 이렇게 좀 같이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치? 어 야 연주를 즉흥적으로 하면 정확히 안정확히 안정확하죠 그 다음에 독창적으로 하는 순간 역시 약간 정확성과 멀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지금 어휘력과 이 개념 묶어주는 이해력이 너무 중요한 친구 아니 근데 뭐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이 earlier effort로 예 지금 시점에 AB도 있는 거지 자 A가 조금 더 초기이고 즉 약간 과거이고 B가 현재 뭐 따지면 이제 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A라고 온다면 B가 되면서 A는 감소해야지라고 오신다면 사실은 선지에서 마이너스가 몇 번 밖에 1년밖에 없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선지 구성이 이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닙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랬다간 큰일 날 뻔했죠 지금도 오답률이 72%인데 그치? 만약에 뭐가 더 있었으면 80% 예 지금 보니까 잘 낸 거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냥 부정어라는 것도 잡는 친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치? 자, 이 그래서 요게 이제 요까지 이미 약간 요거 통해서 소위 뭐 야매랄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금 감각이 있으면 이미 좀 답을 낼 수도 있겠고 더 좋은 건 당연히 뒤에 다 이해하는 것이지 가볼게 자, at this stage 이 단계에서 우리의 어휘가 완전히 명확하게 굳건하게 grounded 네 딱 grounded가 뭐야 지면이니까 지면에 박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We use words everyone else uses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씁니다 라는 게 바로 관습적인 거야 즉 누구나 쓰는 관습적인 언어를 써요 자, 다음 문장 중요하네 왜? 뭐 내모치면서? 부정어내모치면서 예 우리 뭐 할 필요가 없어? metaphor 뭐야? 비유 은유를 발명할 필요가 없어 어? 에이 이쪽에 은유 비유 비유 발명은 비유는 정확한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있는 게 라는 게 아니고 독창적인 것이죠 라고 또 이해하셔야지 여기에서 이제 아 오리지넬로리 에이구나 라고 역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뒤에 이제 그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문장 뭔가 따옴표 예시니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애라고 인지하셔야지 대립표현 뭐 내모치면서? 인 컨트라스트 내모치면서 아 바이 나우 이제 현재 즈음이면 우리는 자 별이 뜨거운 기체로 이루어진 어떤 질량 덩어리이네 라고 있는 그대로 지금 팩트를 소설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 이노센트 네 결백한 무죄인데 순진무구 아니야 순진무구한 그런 애기 때에는 아빠 봐 저기 뭐야 별이 스템 줄기가 없는 꽃이네 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독창적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독창과 비유가 에이구나 팩트가 비구나 이해하시고 다시 이제 빈칸 가셔가지고 아 즉흥적으로 독창적으로 했던 거 이거 에이구나 하셔가지고 이게 부정되네 하셔가지고 푸는 게 아마도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사라진다 마이너스 1년밖에 없어 나머지 보세요 어떤 독창성과 즉흥성의 감각 증가 회복 증명 어쨌든 독창성과 어떤 즉흥성을 긍정하는 플러스 쪽이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 얘만 지금 마이너스야 그치 되나 그래서 왕따 찾기만 해도 나온다는 거 그죠 넘어가자 마지막 자 대망의 39번 친구입니다 지울게 어 어려운데 좋아요 어려운데 좋고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조금 그렇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좋아서 좀 많이 얻어가자 즉 뭐 얻어가야 돼 어휘 얻어가야지 구문 해석 얻어가야지 논리 얻어가야지 또 소재가 더 좋아 오케이 그래서 다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볼게요 자 주어제 문장 보겠습니다 힘내서 가보자 자 주어제 문장에 바로 지지어 뭐 내모치고 네 내모쳐야지 보통은 뭐 받는 거죠 키스 타입 들었으면 앞 보통은 앞 문장 받는 거지 물론 앞 단어 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에요 특히나 문삽에선 문장의 때가 아주 많죠 그치 자 뒤에 대립어 뭐 내모치고 인 컨트레스 투 내모치면서 인은 그냥 대립 됩니다 하시면 되죠 대조 됩니다 하시면 돼 대조되게 또 스탠드 서있지 마시고 자 이는 대조됩니다 뭐랑 earlier 초기의 figurative art랑 대조됩니다 아 바로 앞 지문과 또 같이 엮어볼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앞 지문은 우리 earlier가 로직이 뭐였어 A였지 그 나이 먹으면서 더 정확해지는 게 B였죠 근데 여기선 앞에 뭐가 나오다가 막 나오다가 얘랑 대조되어니까 보통 이제 앞에 나온 게 A고 그 뒤가 B겠죠 보통은 그래서 어 이거 좀 이렇게 된 건가 아 지금 약간 피규어티브 art에 있어가지고 A, B인가 할 수 있겠고 또 시점 A, B까지 있겠네 자 당연히 이 피규어티브 art를 안 친 거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 혹은 미술에 대해서 지금 느낌은 요까지 오는 거야 자 B가 지금 초기 그러니까 이제 A가 오히려 후기 느낌인 거죠 즉 약간 현재 얘가 지금 오히려 과거 이런 건 참 귀한 질문이야 보통은 이게 A일 때가 많거든 그치 참 중요한 친구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요 친구 꽤 중요한 친구 자 돌아와서 어 요 친구는 이제 또 근데 이 문장의 구문이 조금 어려운 친구입니다 어 요 친구 지금 위치 쪽에 보시면 네 나와있네요 음 S 동그라미 해볼까 S 동그라미 네 자 근데 이 B 아 까먹어버렸네 방금 이거 하느라 네 죄송해요 자 이 피규어티브 art가 네 뭐 안 친 거 없겠죠 안 친 거 없겠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미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친구가 뭐 샘도 검색해봤습니다 보통은 네 구상화라고 하네요 네 보통 이제 추상화랑 대립된 친구가 되겠죠 그죠 자 계속 가볼게 어 요 구상화 친구가 여러분들 그냥 미술하시면 돼 요 친구가 head been as focused 나와있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ocused가 pp 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라는 어떤 형용사처럼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s 형부가 나오시면 빨리 눈알 굴려가지고 또 못 찾으러 가야 돼요 as를 찾으러 가셔야죠 그래서 우선 요렇게 잡으시는 구문력이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s 형부 as 친구는 지금 참 그 사이가 너무 길어서 극협인데 뒤에 있는 as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만큼이라고 해석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잡아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 b 친구들은 초점이 있었어 바로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예술가가 아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이렇게 이제 이탤리체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걸 한 이유가 뭐겠어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o a b의 대상이네 이미 좀 인지가 돼야 돼 자 예술가가 아는 거를 표현하려고 뭐에 대해서 그 물체랑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뭐만큼이나 how they looked 물체나 공간이 보이는 것 만큼이나 아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미 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만큼 뭐도 아는 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a b를 좀 잡아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저처럼 역시 조금 이런 소재 a b의 짬이 좀 있으면 아 또 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그림과 사진에 이런 a b 수능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ebs 지문도 많고 무슨 얘기냐 룩은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이거는 작가가 아는 거야 즉 여기에 조금 더 작가의 주체성이 들어가고요 그냥 보인대로 들어가는 거야 주체성이 별로 없어요 즉 a b의 기저 개념이 얘는 수동적이고 굉장히 그냥 보인대로 그리는 것도 그 얘기 아 주체적으로 작가가 자기 주관 개입해서 능동적 그죠 근데 뭐 이런 좀 짬이 들려면 역시 굉장히 많은 지문에서 또 이제 예공이 있어야겠지 그치 모현이 이 정도 잡아주면서 뭐 쌤이 지금 다 요리했는데 사실 실전 친구들은 이 정도 못해 실전에서 잘한 친구도 아 그냥 이거 잡아주면서 아 좀 초기에 이게 b인가 까지만 잡아도 그리고 아무거나 룩트와 뉴의 대립인가 이 정도만 잡아도 잘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답을 낼 때쯤에 지금 내가 요런 것처럼 이해하면 잘한 거예요 오케이 우선 적고 갈게 자 a가 이제 정말 보이는 대로 b가 이제 no 아는 것이죠 네 뒤에 나오지만 아는 것이자 이 룩의 반대인 네 c도 나오기도 하죠 자 지문 가볼게 지문 가볼게 자 거의 모든 우리 구상화 그림들은요 다 현재 역시 이런 거 좀 민감하면 좋아 지금 현재가 약간 a쪽이야 역시 a가 나오고 있네 다 perspective 뭐예요 그림에서 뭐야 원근법 너무 중요해 네 그림에서의 회화에서의 관점은 원근법이죠 자 우리 a는 나타납니다 우리 축소된 피규어 형상과 물체를 가면서 초점에서 멀어지는 거 원근법 설명이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원근법에 있는 그런 그림은 계속 지금 a네 자 a 친구는 나타냅니다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 하시면 a 때리면서 아 a는 보이는 거구나 그 사람한테 그 장면을 보는 사람한테 어디로부터 특정한 공간 위치에서 보는 사람으로부터 보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구나 라고 정확히 a를 잡아주시고 자 2번 뒤에 지시어 있으니까 민감해야죠 이러한 사진들은 이러한 사진은 그림들이죠 그냥 그림들은 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앞에 있는 a painting these pictures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미 떠나서 의미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 말고 형식적으로 하나의 그림은 이러한 그림들 표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랑 우리 37번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아니고 이러한 이기 때문에 그 뭐만 의미만 지금 받아줄 수 있어 오케이 되게 불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되고 그런데 뒤에 이제 의미를 보니까 are beautiful in their own right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 이 그림들이 그런데 자 뒤에 부정함 뭐 내무치고 do not 내무치고 이 친구들이 우리 scene 장면을 표현하지 않아 as we might see them if we were looking at them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다인데 바로 이번 앞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는 거를 그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그린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 친구 seeing the person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do not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앞에 있는 이 그림과 뒤에는 이 그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눈치를 까야 되는데 이제 그게 2번이기도 하고 그쵸? 왠지 맞을 것 같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뭔가 해석도 털리고 그치? 그래가지고 아마 2번을 지나쳐서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지나치지 않았다면 이제 주어진 문장 넣어보시면서 아 이 친구들은 보이는 게 아니고 작가가 아는 것을 이뤘으니까 그냥 이런 보이는 장면들이 아니라 작가 자체였던 주관이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만 고른 친구도 사실은 2번이니까 세모치고 뒤에 확인해야지 그래서 골랐더라도 혹은 못 골랐더라도 뒤에 확인하고 여기서 못 잡은 친구는 뒤에 다 읽고 다시 올라와서 잡아야겠지 그치? 자 뒤에 가볼게 자 3번 뒤에 네 이네모치고 그러니까 별일이 없으면 앞에 있는 뭐야 these pictures인데 이것들이 less informative 자 정보가 덜 해 어디에 대해서? 어 공간의 레이아웃 배치에 대한 정보가 더 해? 어 조금 상식이 있는 친구라면 원근법이라면 지금 어 공간에 대한 정보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상하면 느끼겠지 이거 원근법인데 공간 배치 정보는 원근법 잘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있는 거가 그걸 잘 준다고 뭔가 지금 넘어왔나?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2번 한층도 있겠고 다른 누군가는 4번 뒤에 the fact that 우리 원근법과 공간 배치 정보가 같이 간다라는 사실 이런 건 정말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넘어가시는 거고 이게 드러낸다라는 사실 뭐를 뭔가 seeing에 대해 중요한 걸 어 지금 보니까 주어짐장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a는 look인데 이거 기울기 돼있네 지금 이 지문 이렇게 대립인가 하시면서 지금 뭔가 a에서 b로 넘어왔나 하시면서 앞으로 또 역으로 올라가서 아 2번이었네 한 친구도 있겠고 여기서 못했더라도 역시 5번 뒤에서 not only 네모 치면서 아 우리가 보는 거 보는 거 지금 보는 거 그리고 이 지문의 마지막에서 이제 b의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에게 즉 작가에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가 b인데 어 원근법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좀 절대적인 게 라는 절대적인 거인데 라는 이해가 좀 필요해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어 이거 뭐야 원근법 얘기 아니야 너무 너무한 거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봐야지 아 뭘까 해가지고 자 원근법 원근법 하다가 여기서부터 원근법이 아닌 즉 보인 대로 그린 게 아닌 뭔가 작가가 아는 대로 작가가 보이는 대로 그렸구나 라고 이렇게 그게 몇 번 번호이든 혹은 두세 번째 읽을 때 이든 어 그걸 잡았으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서 근데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마지막 이러한 그림들 나와 있는데 자 A가 이제 원근법이야 참고로 perspective 그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도 이러한 그림들이라고 딱 복수명서로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의미만 주어진 문장에 있는 이러한 초기의 구상화라는 이 초기의 구상화에 속하는 그림들이라고 의미적으로만 받아주는 거라는 거 충분히 이게 미안해 언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요거 요게 뭐 마지막 한 끗 즉 언어라 미안해 언어라 이 flexibility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끗이 아니었나 의미랑 형식이 있으면 뭐가 앞선다 네 네가 의미를 잘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앞선다라는 걸 좀 얻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될까요?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3월 학평 또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정성스레 찍었으니까요 도움이 되길 바라구요 긴 시간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도 고생했고 여러분도 고생했고 피민도 고생했고 네 고생했고요 복귀 잘 하시고 저희 또 별일 없으면 5월 교육청 해강 때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See you guys See you guys 고생했고 고생했고 감사합니다.